우리 곱동이가 뚱뚱한게 뚱뚱한게 아니야 좁히나가 버리잖아 이 곱동이 외로울 때 어떻게 외로울 때가? 우와 점프 자랑해 곱동이 이런 고양이야 봤죠? 봤죠? 못 봤죠? 나 봤죠? 점프해서 올라가더니 위풍당당이야? 날씬해진거야? 그건 아닌 것 같은데? 히히히 나 언니 밖으로 밟았다 나 언니 밖으로 밟았다 여드름 밖은 항상 여기 나 elf 문을 나갔다 내일은 한번에 옆에 위풍당은 다르기 밥그릇 앞에 앉아있어 밥달라고 너 아까 먹었거든 우리 얼음이 눈 빠지겠네 눈 빠지겠어 먹둥이 우리 얼음이는 앉을때 천천히 얼음이 맛맞아? 고도이 말이야 여름아 맛맞을까요? 아이유? 맘마 로빈인데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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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밤마바 히밤마바 콕콕 콩콕 콩콕 콩콩 콩콩 양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